미스트로2 탑세븐 TV조선과의 계약 종료 앞날 응원. 계약 종료 미스트로2 탑세븐 각자의 길로. 과거 내일은 미스트로2 지원자 대폭발. 내일은 미스트로2 전세계 글로벌 참가자들 쇄도. 5개월 동안 2만여 명의 지원자들이 쇄도 역대급. K-트롯의 힘 이번엔 여자다. 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송가인 이명우에 이은 백옥 트롯골은 누구? 대한민국을 또다시 뒤집을 미스트로2 이번엔 여자다. 미스트로2 진 양지은. 어느덧 시간은 많이 흘러 미스트로2 탑세븐이 TV조선과의 계약 종료가 되었습니다. 미스트로2 탑세븐과 TV조선의 전속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탑세븐 양지은 홍지훈 김다현 김태현 김우영 별사랑 은가은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림브랜딩은 5일 탑세븐과 림브랜딩 사이 매니지먼트 계약이 9월 3일 공식적으로 종료됐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림브랜딩과 탑세븐의 공식적인 업무는 종료되지만 당사는 멤버들의 원소속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새로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탑세븐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림브랜딩 입장전문 안녕하세요. 림브랜딩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TV조선 미스트로2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탑세븐, 양지연, 홍지윤, 김다현, 김태현, 김우영, 별사랑 은가은에게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과 응원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 9월 3일 미스트로2 탑세븐과 림브랜딩 사이 매니지먼트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림브랜딩과 탑세븐의 공식적인 업무는 종료되지만 당사는 멤버들의 원소속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새로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림브랜딩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미스트로2 탑세븐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탑세븐에 대한 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